그 누구의 신념도 백성의 목숨보다 중할 수는 없다 조용히 살걸요 태옥아 황방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가 겁이 미친 자라더니 거론도 거로 안타서도 조림호 내 딸 어디 있어 다리곤 노 강을 따라가다 보면 노예들이 모여 있는 걸 난 나라가 다시 고통에 놓이는 것을 막으려 한 것이다 나 알겠나 그 아이가 나라요 그런 눈으로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건이란 그저 찌르고 배는 거요 안타zäh인 Who Game What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